눈높인 대구시시입니다 라운딩이 되려나 모르겠다 나이스 아이고 감사합니다 파 하신거 아니에요? 네 와 그렇게도 뭐 와 넣었다 보디 반갑습니다 교수님 다 나왔어 다 나왔어 야 제대로 겨울 골프네 대구에서 눈으로 오기도 쉽지 않은데 앞뒤로 많이 없어서 좀 여유롭게 쳐긴 되겠다 저쪽 좀 있으면 있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좋네요 스쿠스입니다 스쿠스입니다 굿샷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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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으 으 으 으 으 아쓰리온 너무 잘 치는거 아이가 아 아 이제 조금 덜 갔네 저기 교수님 공인가 내 공인가 어 교수님 약치네 자 어려운 데가 있네 자 버디 어리먹고 나무에서 막고 튕기고 막고 튕기고 아 짜증나 나이스 아이고 감사합니다 파 하신거 아니에요 와 이 이사 자 2번월 130 아 130 피칭차 대단하다 잘 치는 두 분한테 내가 완전히 죽겠네 어이구야 아니 교수님은 그 캐디님 하신대로 하시면 돼 멀리 빼주세요 멀리 저 뒤로 에이고 어림없다 감은 애가 치워야 안됩니까? 저 OK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 개 줄어 왔다 어허씨 으아이구 에헤이 화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터치가 잘 되었거든요 터치는 됐는데 팔로스로가 전혀 안 돼서 그냥 막고 통 그냥 서버렸잖아 어! 와 또 저 노래 했는 것도 다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저요요요 프런지 까지 예 아니 아니 프런지 까지 오세요 아니 이제 요까지 그렇죠 퍼트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해도 뭐 예 우와 넣었다 감사합니다 이야 복이 있냐 우와 버디 같은 버디 같은 양파 약하다 와 잘 간다 와 잘 간다 와 잘 간다 와 잘 간다 자 어 나이스 온 이야 무찌대 아 아 아까비 아까비 네 감사합니다 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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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디